kcr 뉴질랜드 뉴스 이 질병에 대한 최신 소식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인간에 대한 위협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의 가축들을 황폐화시킬 것이며 본질적으로 발굽이 갈라진 모든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차 산업에서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코너 농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직항항공편은 없지만 호주를 통해 들어오는 질병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발리로 가면서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뉴질랜드의 모든 국경을 면밀히 감시하고 들어오는 모든 수화물을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2020년 3월 첫 코비드19 락다운에 들어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추정됐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의 최신 추정치는 2분기 연속 작년에 비해 수수료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인트레스트.co.nz은 뉴질랜드 전역의 부동산 중개소들이 올해 2분기에 약 3억 7백만 달러의 총주택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2021년 2분기에 비해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0년 2분기 코비드19 1차 팬데믹 락다운 기간 동안 거래 활동이 크게 줄어든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 외에도 2017년 이후 부동산업계 최악의 2분기이며 추정 수수료 수준은 작년 1분기에 비해 23% 감소한 2022년 1분기의 약세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프라이머리와 세컨데리스쿨 교사들의 병가 일수는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프라이머리스쿨 교사들은 2022년 1월 12일에서 7월 12일 사이에 14만 5,315일의 병가를 가졌다고 교육부 운영 통합 책임자인 션 테디가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세컨데리스쿨 교사의 병가는 11만 9,903일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라이머리스쿨 교사의 병가 일수 89,873일, 세컨데리스쿨 교사의 병가 일수 69,801일과 비교됩니다. 테디는 나머지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대체 교사들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질병과 결석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정규 교사 결석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 교사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로 봉쇄 조치에 들어갔을 때 부모는 교사가 되었고 교사는 유튜버가 되었으며 어린이들은 화면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동건강연구원이자 인류학자인 줄리 스프레이는 키위아이들에게 만화를 통해 코비드19 삶을 표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스프레이 박사는 뉴스업 인베스트게이츠에서 매우 슬프고 외로운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우리가 종종 아이들의 우정과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학교 과제를 하고 코비드19 검사를 받고 오후 1시 tv에서 코비드19 기자회견을 보는 지루한 모습을 만화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왜 혼자 있는지 학교에 왜 갈 수 없는지 묻는 말풍선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신들을 그렸습니다. 스프레이 박사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매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아주 작은 세계이고 이런 세계에 대한 많은 힘이나 통제력이 없어 코비드 봉쇄 조치는 아이들의 세계를 훨씬 더 작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여성건강증진회 KWWCG 한국어 상담 안내입니다. 복지와 건강 그리고 연금 등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며 상담 전화는 022-510-8224입니다. 감사합니다. 뉴마켓 주민들은 데스티니 처치의 브라이언 타마키가 주도한 토요일 시위는 아픈 가족들과 어려운 비즈니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손실을 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권리연합과 관련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토요일에 오클랜드의 남부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생활비부터 농업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뉴마켓 사기협회 회장은 소기업 소유주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은 체크포인트 프로에 시위가 가족들의 힘든 하루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너무 지나쳤고 성실한 대중들에게 방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체크포인트와 인터뷰한 사람들 중 누구도 시위대와 타마키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필고프 시장은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와 권리연합이라고 부르지만 토요일에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직 한 겨울이지만 봄과 관련된 질병인 꽃가루병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질랜드는 북쪽에서 시작하여 몇 주 후에 남쪽으로 향하는 꽃가루 급증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맷서비스의 꽃가루 예보자 데이빗 펀틴 박사는 때로는 8월 중순까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올해 꽃가루 방출은 여느 때보다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꽃가루 방출은 뉴질랜드의 북쪽 지방에서 시작하여 오클랜드 노슬랜드 와이카토 그리고 1, 2주 안에 북섬 남쪽을 향해 내려가며 남섬은 약 4주 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펀틴 박사는 뉴질랜드의 소나무 재배지에서 연간 최대 5억 킬로그램의 꽃가루가 만들어지며 이는 엄청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30% 이상이 알레르기가 있으며 이들 중 꽃가루 알레르기가 가장 흔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0원 6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8원 8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2원 49전입니다. 뉴질랜드